안녕하세요 은삼이네 식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은삼입니다 은삼이 엄마입니다 은삼이 아빠입니다 은삼이뻐 여자친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기 두여 공주 지역에 왔는데 두여 공주, 공주, 부여 이 지역에서 대백제전 축제를 조만간 하는데 저희가 여기 홍보명상 광고를 의뢰받았습니다 와~~ 계속 취해야 됩니까? 박수 계속 차야 합니까? 기쁜만큼 조금 더 쳐야 됩니까?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더 칠까요? 됐습니다 오늘 일단은 첫 번째로 부여에 먼저 돌고 그 다음에 공주에 한 바퀴 도는 코스로 해서 한번 여행을 한번 해볼게 그럽시다 한 번 드셔보시죠 이게 약간 냉면이 좀 특이하네 첫 뼈랑 사골 고와서 만든 그 투네요 더운데 잘 됐다 이거 냉면 음 비빔 좀 맵다 안 매우세요? 맵죠? 어 한입 한입 근데 이거 한입만 먹으면 자기 아마 못 먹을거야 매워가지고 그 용도로 매워 그치 아 이거 탄도 잘 나왔나 응 좀 맵게 처음엔 몰랐는데 좀 5초 지나니까 맵다 약간 매워진다 약간 매워진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래서 오빠 한입만 치고 가는구나 ㅎㅎ 이거 부터 부터 엄마 제가 또 드릴게요 어떻게 음 음 음 조금만 어 양이 다인분이 많네 네 근데 자 음 음 음 음 Aren'tцуют comparata 음 еф ated 도로 대백제전으로 돌아왔대요 공주랑 여기 부여 두 곳에서 9월 23일부터 10월 9일간에 동시에 진행된대요 공주에서는 개막식 부여에서는 폐막식이 진행된대요 두 곳에 다 가야겠다 그치? 엄마 아빠는 여기 부여랑 공주 와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 번만 더 부여는 몇십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20대 때 그때 와봤는 거 같아요 저도 몇십 년 전에 와봤는 거 같은 게 저는 초등학교 수학여행을 일로 와요 난 여기 와보니까 진짜 뭔가 마음이 편안해져 편안한 그 느낌을 그치? 그러니까 난 뭐냐면 도시는 맛을 매는 안 돼요 왜 이래요? 마음은 급해 여기나 그냥 꼰박 그럼 뭘 해? 여유가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이제 백제의 수도였거든요 그래 백제의 전기가 털어있어 나 백제의 여인한테 볼거리가 진짜 많더라고 난 이거 불고기 안 시켰으면 좀 서운할 뻔했다 근데 여행 다니면서 사실 먹으러 다니는 것도 크잖아요 저는 맛집이 많은 게 좀 중요하잖아 부여랑 공주랑 이렇게 제가 오기 전에 맛집을 찾았는데 가보고 싶은 식당이 너무 많은 거 같은데 진짜? 원래? 거기서 내가 이제 엄섬해가지고 오늘 여기로 왔는데 너무 맛있어 여기 식당들 맛집이 많으니까 여기 축제 오셔가지고 축제에서도 먹거리 즐기셔도 좋을 거 같은데 여기에 있는 식당들도 되게 맛집이 많아요 국민이 난 이거 약간 매워가지고 육수도 조금 구웠거든 그래 너무 맛있는데 희석이 내가 좀 구웠고 맛있다 근데 나는 처음에 우리 파솔 육수라길래 냉면이랑 좀 어울릴까? 좀 느끼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너무 걱정했는데 그런 게 사라졌어 약간 채콤해가지고 하나도 안 느끼하지 제가 똑같은 생각이지? 아빠 어떠세요? 어? 한참 맛집하다 한 벌려지겠네 그러고 하니까 좋네 어? 이게 뭐 옛날이래요 아빠 우리 신혼 때 아무리 패턴 기사해도 이거 남칼스럽다 날아 날아 이러더만 어? 어? 그냥 남편 쓸 것도 없이 일 딱 붙은 사람은 어쩌겠노 좋네 좋네 대백계전이요 대백계전 대백계전 네네 넓은데도 발리 같으면 잘 됐다 응 따뜻하잖아 이제 아빠도 올 11월달 되면 만 65세 돼가지고 어르신 대접받게 돼있네 지금 저 매표소에 가면 무료입장권을 발급받았습니다 어떻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늦게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나이 많은 선생님들 배려해 주니까 좋은 거지 그 선생님이 말해 안 좋아도 나이 먹고 좋아도 나이 먹고 좋아도 나이 먹고 나이가 들리니까 그렇지 않느냐 이 말이야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신화들도 공연하고 이렇게 하고 나는 사이드로 쓰는데 아니 오빠 역사 좋아하잖아 나는 역사 유튜브 겁나 많이 보지 역사 유튜브도 오고 맨날 역사 드라마 맨날 보잖아 별로 그래 어릴 때부터 좋아하더라고요 엄청 응 나도 좋아해 사극 노래 같은 것도 나온다 여기 안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신발 신고 들어가요 아버님 여기 올라갈 수 있어? 어 신발 벗고 한번 갔다 오세요 엄청난 줄 알아야 되나? 아니 같이 올라가세요 옆에 어디가 딱 서 있는 거? 멋진 거 봐라 하하 하하 얘 아무도 없느냐 여기 전통의상 체험 무료로 되는 데인 것 같아요 한번 입어보실래요? 한번 입어보자 이쪽으로 해도 되겠다 어허허 어 잠시만 이거 맞습니까? 어 멋지다 너무 해 백제 왜? 백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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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제 우리 백제 시대로 돌아갔어 우리 아가의 머리도 딱 길고 딱 묶고 나 묶었어 아빠는 머리맛 딱 하나만 쓰면 딱 맞고 하하하하 모비다 서지면 돼 응 그렇지 진짜 여보야 짠 아빠 한번 해보세요 아빠 안 돼 이거 아빠 안 돼 이거 어 웃기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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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곧 대백제전이 열리는데 불꽃축제랑 뭐 다양한 공연이 열린데 콘서트에서 김범수님하고 성시경님 오신다며 아 내가 또 발라드 엄청 좋아하잖아 그 두 분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대박이네 아 여기 근데 시간상 야경을 못봐서 아쉬운데 여기 부여가 야경이 진짜 이쁘대요 어 너무 아쉽다 축제 중에는 백제문화단지 야경경관뿐만 아니라 정림사지 쪽에도 야경을 예쁘게 조성한다니까 그 한번 오셔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와서 콘서트도 보시고 야경도 보시고 야경도 보시고 하면은 너무 좋겠다 나 옛날 백제시대로 돌아온 느낌 아 근데 설 말기위하고 이 오산 길도 참 잘 됐다 여기 봐라 굽기가 되게 좋아요 응 가족끼리 다같이 와가지고 고생 맛있어 맛있어 이게 물도 뜨고 땅도 다닌다면? 저희는 입수하면서 뒷쪽에서 스크리가 내려지고 수상해 엔진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스가 아니라 배가 되어서 관람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한자리 구간이요. 옛마다역이라고 부르는 구간입니다. 특별한 버스를 다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즐거운 수사관 안 되십시오. 큰 박수와 함께 입수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래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바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배로서 관람을 시작하는 겁니다. 깜짝 놀랬다. 진짜 받아들이려고 했죠. 자,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것은 수륙양용버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구요밖에 탈 수가 없는 아주 특별한 버스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방의 수심은 5m 정도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요 수륙양용버스를 제가 지금 타고 있는데요. 대백제전 기간 중에는 황포, 돛배, 열차, 열기구 등을 타볼 수 있다고 합니다. 친구, 애인, 가족들이랑 한번 재미있는 추억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다. 처음에 내린다 내린다 해도 물에 빠진다 빠진다 해도 설마 설마 어머, 우와 진짜 뭐라 그래 이거 이거 진짜 새로운 체양? 약간 놀이기구 타는 느낌도 났었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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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이건 뭐 영화에서 본 그런 만화, 영화 이런 데서 본 그런 거를 갖다가 실제 내가 경험을 한 거야. 나는 이거 지금 수륙양용버스 다 오길래 수입에 있는 줄 알았지? 국산이 우리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자동차네. 어, 잘했다. 앞쪽은 이만큼 잠기고 뒤쪽은 1.4m 잠긴대. 아, 진짜? 글쎄야, 만염 판다. 여기 물이 봐봐라. 똑바로 우선 양산 바로 대소. 와 보니까 어렸을 때 온 것 같아. 자기야, 그 생각 잘해서 말해야 되는데 생긴 지 얼마 안 됐었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는데. 이런데 본 것 같아. 저게 머리카락이래. 머리카락이라고요? 응. 진짜 머리카락이라고? 그래. 이거요? 저 6번.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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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멋있다. 실물로 이거 꼭 질러 가야 될 것 같은데. 백제 건넘, 건넘 대양농. 네. 오오. 진짜 이런 걸 그 옛날 백제스 때 만드는 걸 직접 보자니. 와. 이거 근데 진짜 카메라에 안 담기는 것 같아. 실물이. 너무 멋지다. 이 건물관 워낙 귀한 걸 보관하다 보니까 이 건축도 진짜 섬세하게 건축했는 것 같아. 너무너무 좋아. 진짜로. 내가 옛날 진짜 백제로 돌아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야. 진짜 기분이 그래. 나 사실 너무 감동받아서 눈물이 날 것 같아. 진짜로. 와. 눈물이요? 응. 가슴이 와 있잖아. 가수들이 노래 부르면 그거 감동받으면 와 이렇게 눈물이 날라잖아. 그렇듯이 난 그래. 눈물 나올 정도? 응. 나는 좀 그래. 어머 역사를 더 좋아하시잖아. 그렇군요. 아니 아시니가 더 보고 알고 보면 더 재밌죠. 아직까지 나는 소녀 같아. 힐링하라. 이런데 와가지고 한 2박 3일 정도나. 응. 맞아. 이따 가시고. 어? 여기. 응. 그건데요? 세계유산. 백제, 역사, 유적, 지구. 세계유산이면 되게 그거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여기 봐. 이거 세계유산이라가지고 여기 보면 영어로 이렇게 적혀있잖아. 월드 헤리티지 인 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응. 언더스탠드? 언더스탠드. 언더스탠드. 무슨 환경해선? 응. 이것 때문에 공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렇게 약간 덮어져있어요. 근데 여기 밑에 내려가면 구현해놨는데가 있다고 하니까. 그럼 거기를 한번 구경하러 가보시죠. 응. 근데 여기 날씨도 좋고 되게 멋진데. 이거 공사만 안했으면 딱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네. 여기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내가 먼저 들어갈게. 머리 조심하세요. 아, 이렇게 안에 돼있네. 여기가 무령왕릉인데요. 여기 들어가 봐야죠. 여기가 엄청 들어가기 쉽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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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워낙 이제 대단한 왕이니까 이렇게 왕릉이 웅장하게 되어 있는 거겠죠? 하하하하. 이 무령왕 같은 경우는 고구려한테 한강 유역을 빼앗겨서 되게 좀 백제가 혼란이고 좀 그런 시절에 백제를 다시 안정화시킨 왕이예요. 백제 중흥의 기틀을 다진 훌륭한 왕이예요. 그래서 왕릉도 크고 웅장하겠죠 대단한 신분이네요 공주 미르섬이라고 있대요 미르섬에는 무령왕릉을 소재로 한 수상 멀티미디어 쇼도 한대요 그럼 부연은? 부연은 백제의 마지막 공주인 계산공주라고 있는데 계산공주를 주제로 아까 갖는 백제문화단지에서 한다고 그러네요 아 그래요? 대백제전 곧 개막식 때 공연으로 정동원님 오신다는데요 어 그래? 백제원님하고 포레스텔라라는 분도 같이 오신다며 포레스텔라라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정말? 그거 상악으로 공부하신 네 분이 뭉치해서 부르는 그룹이야 오 상악하셨어 노래 너무 좋아 노래 부르는 거구나 같이 어 나 진짜 좋아해요 이런 데는 애기들이랑 오면 좋은 데 같아 그치? 그린 그리는 거 같은데요? 아 여기 그린 그리는 거 같은데요? 이게 뭐 중광색 색깔 나와서 아 이게 도안이 있네 이거 색채만 하면 되네 색채만 하면 되겠다 여기다 이렇게 해서 하나는 같이 색채할까요? 애들이 하는 건데 우리 애들 되나? 아 이거 손이라 가지고 딱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네 아니 자기야 얼굴인데 그래도 좀 정성껏 해주면 안 되네 이걸로 여기 진하게 여기 진하게 해야 돼 아니 얼굴을 이건 막 이 머린데? 아 머리 뭐 머리를 막 이색으로 염색할 수도 있지 머리 위에는 검은색이야 투톤으로 가자 투톤으로 어머니 이거 기타도 좀 칠해주세요 기타 기타 색깔은 기타가 아닌데 저거 뭐라고 하지? 이게 옛날 학기예요 기타인데 백제 스타일 되게 섬세하네요 응 감사합니다 보이시다 약간 낫고 왔다 아 이거 근데 막 칠하는 건가요? 동그라미랑 여기 있는데? 다 됐습니다 앉아 보세요 깜짝이야 저기 있다 어 저기 있다 저기 어디? 저기 저기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 어 괜찮게 나오네 기분이 적응해 수백여라 응 왜요? 왜요? 냉방색 얼굴 누가 색칠했어 아까 아니 얼굴이 흑빛인데 지금 응 엄마야 어 아 근데 여기 되게 좋은 게 응 애들이랑 대백제전 왔을 때 그러니까 그 축제가 사실 애기들 데리고 왔을 때는 사실 애들 입장에서는 아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 공주랑 부여에는 애들이 왔을 때 교육적으로 뭐 유적지라든지 뭐 이런 거 볼거리들도 되게 많고 이렇게 체험관이나 이런 거 해서 애들이 좋아할만한 것들이 있어서 너무 괜찮네 이거 나도 좋아하는데 애들은 더 좋아하겠지 하하하 공주는 밤이 유망하잖아 근데 전부 다 들어갔어요? 네 봄모양 진짜네 아버님 공주받고 나는 청도 스무디 예? 청도 홍시 스무디 청도 홍시 스무디요? 아버지는 굳이요? 중간이 뚜렷하지 왜 그래요? 밤마을 라떼 뭐 이렇게 밤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데 그래 굳이 내가 라떼 시킬 테니까 아버님은 홍시 드시라고 하셔 아 예예 알겠습니다 밤마을 라떼 자기는? 나도 밤마을 라떼 아이스들 오빠들 저는 밤마을 밤빙수 주십쇼 밤빵 이거 이거 하나랑 네 저 이거 6개짜리 하나랑요 어른들에게 뭐 하나 선물을 하면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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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이거 6개짜리가 이거 들고 가시기가 편한 것 같은데 어 오케이 6개짜리 하나로 네 네 많이 많이 안 먹어요 그래도 그렇지 이것도 이것도 하나 해라 밥 양갱 너무 많은데 아니다 이것도 해라 그래 엄마도 그래 나도 하나 사가자 이거 밤 젤라또도 하나 주세요 거의 전 메뉴를 다 시킨 거 아니야? 자기야 어? 지금 아직 부족해 더 시켜야 돼 왜냐면 이게 다 밤이 들어간 게 많으니까 많이 보여드려야 된단 말이야 밤 크림을 넣어 아 그래요? 네 그럼 이것도 하나 주십쇼 그럼 이거 타르트도 한 개 주십쇼 오늘 좋아하다 거의 근데 밤이 맛있어 맞아요 원래 내가 좋아해서 그렇지 네 밤이 들어간 게 맛있어 여기는 기후가 밤이 잘 되나? 밤이 잘 되니까 봉주밤이 유명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데도 다 서로 똑같이 있는데 여기 특히 우리가 밤이 유명해 빙수에도 밤이 다 들어가 있어 밤 막걸리도 있더라고 어 막걸리 한 병 들어가야 돼 하하하하 이렇게 특산물을 먹으면 딱 여행이 마지막으로 딱 찍은 느낌이야 이거 어때요? 오늘 밤이 송편 안에 송혓 듯이 그려는데 소금에 넣는 아 맞네 아 표현이 아주 적절합니다 어 아 참 이거는 밤 아이스크림이에요 너무 고소하지 이거 그 알죠 은색 밤 아이스크림을 팔거든요 그 맛 고급된 버전 이게 왜 선물 세트인지 알겠어 1층에서 보니까 아까 다른 분들이 막 10만 원씩 사 가시더라고요 선물 세트를 먹어봐야겠다 응, 응, 맛있다. 오, 이거 레전드다. 자기가 이거 좀 사와라. 맛있다. 이제 여기 살면은 맨날 이렇게 사 먹겠다. 아, 그 정도예요? 이거 이거 드셔봐. 근데 보시면 내가 왜 다시 먹어보라고 하면은 안 달아. 응. 아, 진짜 맛있다. 아이고, 아이고. 아니, 뭐 어떻게 드시고. 아, 밥 보려고. 아아. 아, 주려고 해요, 저희한테? 아, 저한테 주려고 해요, 저희. 아이고. 아이고, 그냥 두시는 거 아니야. 아, 그냥 여기도 먹을게요, 저희는. 저희가 이제 이거 먹고 좀 있다가 여기 공산성 여기 이제 마지막 코스로 갈 거예요. 여기 악영이 멋지대요. 응, 봐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안 먹으러 가면 안 되겠다. 여기도 뭐 무슨 세계유산 되어있는데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공산성. 아까 이거 뭐 영어로 했는데 그거 똑같네. 아, 이거 아까 거기랑 똑같네. 월드 헤리티지 인 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똑같구만. 어떻게 영어에는 사투리 했었지? 자기야, 내 영어 발음 지적 노노. 가자. 가방도 왜 주시네요? 가방 왜 주는 게 아니고. 네. 저 가방 그리 탐을 낸다. 나 죽겠다. 남 가보고 저리 탐을 낸다. 에이, 다 들어주시는 거 좀 무거울까 봐. 그러면 어차피 이거 잊어버려. 해 준다. 오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좋은 데가 많아요. 오늘 엄마 오늘 많이 걷네요. 어. 그래도 이렇게 운동 참아 하니까나. 괜찮다. 이장구. 이장구. 배가 좀 와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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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공산성 포함해서. 응. 저기 강 일대 포함해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작년에 열렸던 사진을 보니까. 엄청 화려하더라구요. 저기 돈 같은 거 보여요? 어. 돈 보이지. 응. 응. 보인다. 저기서만 축제를 하는 건 아니고. 무료로. 미디어 아트를 저 안에서 볼 수가 있대요. 아니요. 오늘 오니까. 볼 것도 많고. 체험할 것도 많고 해가지고. 추석 때쯤에. 가족끼리 다 같이 오면은.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그치? 어. 여기 뭐 사진 찍고. 하기도 좋고. 이렇게 나들이로 돌아다니기 진짜 괜찮은 것 같아. 그치. 아기들도 할 것도 많고. 어른분들도 할 것도 많고. Physically. weg. allora 예예 Giorka. 우울성 미ív기. 거의 Kellerotapea 메뉴니까. Например. 겠지만요. 오Video 오겨. 무게 여ilt mage. 김의 분 도착 погас했다. 유리 불 numa 고객 고객 수 rider이 됐다. 김의 분. 비용. 아 야경 너무 예뻐요 대백제전 미리보기식으로 저희가 여행을 했는데 어떠셨어요? 넌 너무 좋았지 나는 말을 하지마라 나는 진짜로 저번에 볼거리도 많네 여기는 체험할 곳도 많고 사진 찍을 곳도 많고 해서 할게 진짜 많더라구 나는 여기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여행지라는게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거리가 많은게 장점인거 같아요 근데 이제 대백제전을 하는데 뭐 각자 이제 약간 나는 이거 괜찮은거 같다 그런거 있나요? 프레스텔라이잖아 나는 진짜 어떻게 할라는지 나 진짜 옆에서 방이 다나면 좀 보고싶다 나는 그 백제문화단지 할거 너무 많아서 재밌더라고 공공시설이 주차장이라던지 뭐 이런게 진짜? 화장실이라던지 주변 환경이 아주 좋더라구요 아 그렇죠 왜냐면 이게 왔는데 주차난에다가 화장실 없고 막 이래버리면 완전히 엑스인데 주차 뭐 무료로 다 되고 널찍하고 주차공간도 너무 좋았어요 이번 백제문화재는 대백제전을 맞이해서 정말 진짜 다양하고 볼거리 많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한번 와보시면 진짜 후회없는 선택일거 같습니다 진짜 오늘 맞죠? 오늘 너무 좋았죠? 오늘 진짜 좋았다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좋았는데 축제 당일날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죠? 네 응 프레스텔라고 아쉽네 대 백제전 행사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녹화 뉴스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뉴스까지 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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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백제 전문화재에서 탄생한 문화 대국 대 백제 글로벌 피스티벌로 처리하기에 부활합니다 백제 교류국의 문화 예술 공연 역사와 출발 기술의 만남 대백제의 찬한한 훈화 속으로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비스티벌 2023 대백제전